광주 장로 찬양단이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제25회 정기연주회를 진행했습니다. 2,5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연주회에서는 광주 장로 찬양단의 합창과 중창,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합창 등의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이어 플루트와 금관 오중주단이 참여해 17국의 협연을 선보였습니다. 110여 명의 단원이 함께하는 광주 장로 찬양단은 매년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교회 초청연주와 해외선교연주, 부류유톱기음악회 등 다양한 찬양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